폐입을 나자 이거는 다른 나무보다는 좀 덜이 큰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컸네요 이것이 호접란 그 화분 가위가 손가락끼리만 할까요 그만한 조그만 것이 몇 개 3개인가 심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심었더니 몇 년 키우니까 이렇게 많이 커서 잘 크네요 이거는 병충에도 안해요 찐득이나 병도 안하고 이렇게 잘 커요 성장 과정에서는 조금 다른 나무보다는 좀 더 지거든요